오늘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핫하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 지성소와 새 언약 옛 지성소와 옛 언약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사장으로서 희생제사를 시행하는 장소가 하늘의 지성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희생제사가 시행되는 기반이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전에 법은 자연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데요 모세의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효력이 소멸된 과거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은 옛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언약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신해사 언약 아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필요했지만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세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달락에서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요점은 우리가 이러한 대세사장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6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대세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대세사장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종기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하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대세사장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사람이 세운 장막, 즉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지성소와 참된 장막에서 성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세사장이 장막에서 성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물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대세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제사장의 자극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시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르면 지상에서 재물을 드리는 이들은 레위지파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결격사회는 그분의 대사장 사역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짐승의 희생 재물을 매번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들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제사는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를 시대에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 그림자인 이 땅의 모세의 장막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7의 국기 25장 40절을 인용하여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라는 이 단어는 주제의 전환을 가리키는 지시어인데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섬기는 대세사장에서 하늘의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대세사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실체인 보금의 의가 나타났고 옛 언약 즉 율법은 그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 언약의 세상들은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퍼펙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약속들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제물로 들을 필요도 없고 무익한 율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더 나은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약속된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의 근거를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말을 몇 번 사용했습니까? 두 번 사용했습니다 두 번 반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심을 지금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는데 모세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유명한 학자요 설교자인 시에스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다가 50대 후반에 조이 대민먼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그녀가 이미 암송고를 받은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스 루이스는 그녀의 암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참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1995년 쉐도우랜드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4년 후에 아내 조이가 곁을 떠난 후에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러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납비 친구가 장례식 후에 처음 만나 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네의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는 순간 생각에 잠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치시듯 초자연적인 기적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고 18년 된 혈류증은 한 번에 고치셨는데 나의 간절한 기도에는 노 라는 응답으로 고쳐주지 않으셨다네 그러나 시에스 루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은 인내라는 선물로 지금의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죽음을 통하여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명이 이제는 엄청난 선물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고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오늘도 고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더 좋은 약속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의 불안전성을 얘기하면서 완전한 새 언약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달락 마지막에서 도입되었던 그 새 언약의 주제가 이제 이 달락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인용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옛 언약을 쉽게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말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는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 백성의 그 허물을 발견하셨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옛 언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예레미야 말씀의 인용구는 날들이 이를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날들이 이를 것이며 이르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9절은 이 새 언약이 신해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백성의 허물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새 언약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것이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마음입니다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백성들의 불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름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먼저 믿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가 믿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조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우리의 의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의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난 주보열 안에 있네 그 피론을 제사했네 하나님의 극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안에 있네 믿으십니까? 그렇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수명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것을 날가지게 하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약속된다는 것은 옛 언약은 날가지게 되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쇠하지 않습니다 날가지지 않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분 안에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영생의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과정들과 모든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orrect 또한